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칼국수집 창업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칼국수집을 오픈한다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 메뉴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은 소문난 대박집들을 다니며 맛을 보고 본받은 점을 내 가게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중성 있는 칼국수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당의 주소와 메뉴, 반찬, 무료 서비스, 가격 등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음식 사진과 주방의 모습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들은 sns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놓으면 좋습니다.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두 곳의 식당이 있다면 검색이 될 수 있게 행동을 취한 곳이 사람들의 선택을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이 사실적이고 자세하면 더욱 믿음이 갈 테고 말이죠.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계속 우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벤치마킹 한답시고 TV에서 하는 요리 프로그램처럼 맛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주관적 오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칼국수가 만들어지는 내면의 세계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벤치마킹은 오픈마인드로 각 식당의 특징을 파악해놓는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주손님층과 지역, 그에 맞춘 맛과 염도인지 확인해보는 거죠. 이 동네는 이 맛을 좋아하네. 그릇의 넓이와 높이, 국물의 농도와 면이 어울리는 것인지, 길이와 탄력감 등을 메모합니다. 만약 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염도를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카르테를 형성하고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국수 플러스 김치라든지 매운 다대기 같은 조합이죠. 두 개 중 하나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무시하게 되면 판매력이 떨어지는 등 매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tv 프로그램에서 육수에 땅콩버터가 들어가는 버섯전골집이 소개되었습니다. 특별함이 있어서 방송국에서도 흥미를 가졌을 건데요. 여러분도 아는 음식에서 생소한 맛이 느껴져 당황하신 적 없으셨나요? 사실 아는 음식에서 다른 맛이 나는 것은 인간에게는 비상상황입니다. 아주 짠 바닷물이 입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뇌에서는 배트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상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비슷한 맛을 찾을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또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인도 카레맛 같기도 하고 탄탄면 맛과 비슷하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과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즐거운 기억으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